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분쟁리 판배한티비의 판결입니다. 2013년 12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과 단기 손해배상 수요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13년 10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36-84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파산 관제인이고 피고는 전 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된 회사의 전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 피고들이 상고를 했지만 상고 계약된 것입니다. 이런 거 보시죠. 이 사건은 호텔의 주식회사에 호텔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죠. 이 회사는 2007년경부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전에 약간 콘도형 호텔 이런 걸 많이 했었죠. 호텔을 지워놓고 각 방을 콘도처럼 분양을 하는 겁니다. 분양을 하고 평소에는 호텔로서 사용하는 거죠. 호텔의 수익이 나면 분양을 분양자들에게 주고 또 분양자들은 가끔 와서 호텔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혜택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2018년 3월 16일에 파산한 게 되겠죠. 피고 A는 2004년 이후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주주로서 공동기획표 의사를 하고 있었고 2007년 5월 18일부터 2008년 8월 5일까지는 이사로 그 이후부터는 2016년 5월 18일까지는 회장으로서 운영을 담당했었습니다. 피고 B는 2006년 8월 2일부터 16년 5월 18일까지 대표이사회로 제직하고 있었고요. 피고 C는 2007년 5월 18일부터 2008년 8월 5일까지 감사 16년 5월 18일까지 이사를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 A, B, C는 모두 2016년 5월 18일까지 이 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회장, 대표이사, 이사 이렇게 제재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파산 관제인인 손해배당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 혜태로 인한 손해배당 책임의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766조의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상법 제399조 제1항, 414조의 제1항의 이사 또는 감사의 손해배당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관한 윈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상법 제401조 2의 제1항에 보면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아닌데 명예회장, 회장 등의 회사의 업무에 집행한 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등기이사가 아니면서도 또 회장이란 직함으로 사실상 회사의 경영을 관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등기상의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상법 제401조 2가 이 사람 책임을 묻게 된 거죠. 이때 이 책임도 과연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인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람들은 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 상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즉 이사로 의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단기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이기 때문에 10년, 상법이니까 5년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에 신입을 걸리고 이렇게 말한 민법 제760조의 3년 단기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 이사, 감사, 실질적 경영주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행 책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경영주는 위임계약은 없지만 이사 등의 책임이 의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불법행위 책임은 아니고 단기 소멸시효인 3년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인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 보험생의 판재한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지역 팔레용 보험 인사 대장 2위 소송과 파산 선고 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23년 10월 26일이고요. 아까 뭐로는 2023 그 17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집회에 관한 이의 신청이고요. 신청일은 농협중앙회, 농협계가 특별 항구를 했는데 특별 항구가 기각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사건은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경매 절차라는 것은 이미 경매를 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을 모아서 채권 신고를 받고 채권 신고를 받은 다음에 배당 신고를 하게 되죠. 배당 신고를 하고 배당 경매가 되면 그 되면 배당 경락일에 경락금을 받아서 배당금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당금이 다 수령이 되면 경매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되고 종료되기 전에 이 채무자금 소유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당 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배당 기일까지 해서 배당까지 다 됐어요. 그래서 배당까지 누구에게 배당하는 데가 됐어. 그런데 아직 누군가가 그 배당액이 잘못됐다고 이의시청한 거죠. 누가 이 사건의 특별 항구인인 농협중앙회인가 특정의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파산 관제인 선임 사실을 집행법에 통지하면서 경매 절차, 속행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겁니다. 신청인은 배당 기일에서 다른 채권자인 장흥군의 배당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죠. 그래서 신청인이 제기한 배당 이의 소송에서 신청인은 승소를 한 겁니다. 장흥군보다 농협중앙회가 먼저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거죠. 그런데 집행법원은 유보된 배당금을 모두 파산 관제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에 배당을 하니까 이 농협중앙회가 아니 나는 배당 이의를 했고 이미 끝났고 배당 이의를 해도 이건 내 거고 장흥군이나 나 둘 중에 한 번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승소까지 했으니까 이 돈은 나한테 줘야지 왜 파산 관제인에게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배당 계일에서 배당이 된 후에 됐을 때 배당 이의가 있어서 배당의 공탁된 상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파산 관제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은 파산 관제에게 지급이 되는가 아니면 배당 이의를 한 그 당사자에게 지급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의한 사람이 배당 이의를 해도 승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배당 이의가 있어서 배당이 유보된 상태에는 집행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아직 집행 절차가 종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파산 선고가 있었다면 별재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나머지 전부는 각 재단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 관제인에게 교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산 선고가 있으면 별재권자 이 사람은 이제 그 별도가 파산 체제에서 아예 제외되는 담복권자를 말합니다. 그 담복권자에 대해서는 배당되고 배당이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파산 관제인에게 주고 파산 관제인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안분 배당. 그래서 배당 이의 등의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고 그 배당 이의 소송에서 청군이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훈군에 배당된 금액을 파산 관제인에게 가게 되고 파산 관제인은 이거를 가지고 농협 중앙에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한테 다 확인을 해서 나눠주는 그 파산 재단에 넣어서 그걸 나누라는 거죠. 결국은 농협 중앙에는 이의를 했지만 아무런 효속을 얻지 못하게 된 것과 똑같게 된 거죠. 결국 배당 기일에서 배당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받은 채권자의 채권액은 공탁이 됩니다. 이의가 없는 배당금은 배당표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모두 지급이 됩니다. 이 사건 신청인 농협 중앙에는 배당 이의를 해가지고 승소까지 했지만 파산 선고로 인해서 공탁증도는 못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파산 선고가 되면 파산 관제인이 파산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특정한 채권자에게 먼저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배당 이의로 인해 강제 집행의 정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논리적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자체가 종료되기, 강제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 파산 관제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모두 파산 관제인에게 지급하게 되면서 결국 원고는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 항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공 5분정량의 판비안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13년 12월 15일자 팔레용공 5사 고려시대 도난문화재와 취득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0월 26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4-215-59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유채동산 인도고요. 원고는 조계종의 절입니다. 아주 오래된 절인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기의 불상을 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원래는 이 불상은 일본에 있던 건데 일본의 종교법인이 갖고 있던 건데 이게 도난품이어서 대한민국을 압수를 한 상태였는데 그 소유주라고 주장하면서 유채동산 인도를 청구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결국 불상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거죠.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 절은 서산시 소재로 1330년경에 이 사건 불상을 제작, 봉환했었습니다. 조선 중종 25년, 1530년 신중 동국여직승납에는 원고 절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2년 조선총독부 관보에도 원고 절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불상은 고려시대의 외구에 의해서 불법 반출되어서 일본에 가 있던 겁니다. 그리고 피고 보조 참가인은 일본 종교법인이죠. 이 종교법인은 1953년 1월 26일에 법인계획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불상을 점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6일경 이 사건 불상을 도난당했는데 그것이 한국에서 발견된 거죠. 한국에서 발견돼서 결국 절도로 해서 압수로 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고 절이 이거는 1330년경 이 사건 불상이 있었고 이게 고려시대에 발표되는데 이건 우리 거다. 라고 하면서 불상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대한민국 상대로 제기한 거죠. 문제는 이 고려시대의 불상을 갖고 있던 이 사찰이 현재 사찰과 동일성 있는 동일한 권리주처럼 볼 수 있는가 이게 약간 애매하죠. 고려시대의 그 절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동일한 것인가 두 번째가 이게 지금 2012년에 일본 절에 있던 것이 도난당한 건데 그럼 일본 민법에서 이게 지금 이 불상의 소유주가 일본의 종교법이 맞느냐 만약에 일본법으로 점유특식주가 완성돼서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그걸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 하냐면 서산 일대의 원구절과 같은 이름의 명칭의 사찰은 존재하지 않다. 없다. 그리고 극락점 보건공사 대들보에서 보면 1938년에 작성된 상량목 발견을 했는데 그때 667년 이후 1938년까지 4차례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고려시대의 그 절이 현재까지 이어진 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중 동궁여기승남 1530년 동비오고 1682년 서산 군산 천도 1891년 총독부 관보 1932년 각 원구가 기재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구절은 고려시대부터 쭉 계속 동일한 권리에 있는 절이 맞기 때문에 권리주의가 인정된다. 이 부분은 원신과 다르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원구는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 불상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점유취득지율과 인정이 되는데 이걸 인정할 수 있을 것에 문제가 문제가 된 거죠. 그 섭외사 법상 물건 등의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재, 즉 역사적, 예술적, 학교적 가치에 있다고 해서 다르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일본에 있던 그 불상이 일본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되어 있다면 그거는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민법상 피고 보조 참가인이 1973년 1월 26일에 점유취직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원구 사찰은 고려시대에는 이 불상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일본법에 의해서 그게 점유취직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결국은 원구는 소유권을 상실했고 그래서 유태종사 인도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외구에서 반투명 문화재를 현재에 와서 일본에서 절치해서 우리나라에 반입한 겁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원구의 소유권을 주장을 했는데 원심은 권리동의성이 아예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는데 대법원은 권리동의성은 인정된다.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민법에 의해서 동산에 의한 점유취직시효가 완성이 됐고 일본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원구는 소유권을 상실한 게 맞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에 불법 유출된 문화재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훔쳐오는 것을 법률이 승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물론 이 사건은 고려시대에 반출된 문화재인 거죠. 만약에 일제시대 때는 과연 가능할 건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여기는 어쨌든 일본법에 의해서 20년의 점유취직시효가 인정이 되면 소유권이 인정이 되겠는데 일범에 의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면 더 이상 한국법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게 일본 판단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년 5분정기의 판변특위의 판결 기원을 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기업 8년 5분이사 조합원 자격 없는 자와 매도 청구권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11월 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90327 등 판결이 됩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직 청구이고요. 원고는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고 피고는 분양아파트 입주자인데 상고로 해서 결국은 조합이 폐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0년 4월 22일 날 구청장으로도 조합 설립 인과를 받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2017년 8월 3일 날 이 사건 조합 개발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서 변경 인과를 하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사업 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A는 2015년 7월 30일 날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A는 조합원이 되려고 해서 조합의 신탁 등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A는 2016년 12월 21일 원고와 사이의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분양 계약까지 체결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2019년 5월 30일 날 A가 피고와 사이의 입주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권과 공유 지분을 매매합니다. 그리고 나서 A는 이미 신탁으로 지금 원고가 넘어간 상태였죠. 2019년 7월 20일 날 공유 지분에 관한 신탁 재산을 다시 자기한테 돌리는, 규속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다시 피고에게 매매로 이전을 넘겨주고 피고는 같은 날 다시 원고에게 원고를 수탁기로 해서 다시 신탁 등기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택들을 다시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는 2019년 7월 31일 날 조합원 명의 변경을 신고를 제출하고 8월 2일 날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 20일 날 이전고시를 받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2019년 12월 10일 날 피고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입주권을 매매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A는 조합원이 될 수 있었지만 B는 이미 밑주권을 매매한 상태부터는 A는 더 이상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상태고 피고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원고는 피고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건 분양 계약이 돼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거를 매도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양수인과 분양 계약을 해서 관리처분 계획까지 이루어져 권리를 양수인이 취득하게 된 경우에 그 양수인을 상대로 도시정기법상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의 정관상 투기과열지구 내의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소할 수 없고 그러한 소유자는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되어 있는 게 맞다. 그런데 이 매도 청구권은 재건축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 조합에게 특별하게 인정한 권리인 거죠. 그래서 함부로 유추해석을 하거나 확장해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도 청구권 행사는 즉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허용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이미 관리처분 계획과는 변경 이전고시까지 다 이루어졌고 해당 양수인이 권리까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 매도 청구권은 사업 시행과는 무관한 겁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의 시행과 무관한 상태에서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 청구권은 인용될 수 없다는 게 대법의 판단입니다. 즉 도시정기법상 매도 청구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유추해석도 확장해석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은 자격이 없는 지구 내 소유자의 건물에 대해서 조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 제한의 내용으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은 매매를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은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이미 신탁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미 신탁을 받았으니까. 이미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매도 청구권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수인에게 관리처분계의 권리재관이 모두 되었다면 이런 매도 청구권은 재산권적 사업 시행과는 아예 무관한 거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대법원은 관리처분계의 인간 일부 무효로 다툴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재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매도 청구권은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경우 재건축 사업 시행과 무관한 경우에는 설령 조합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택이 분양됐다 하더라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분정기 판례안TV의 판결결사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자 팔레온고분사 숙박업소 객실 화재와 수축객 철김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2일이고요. 학금으로는 2023자 244-89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구상금 청구고요. 원고는 숙박업소의 보험사, 피고는 숙박업소의 고객이었죠.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A라는 숙박업소에 투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원고 보험사는 A 숙박업소에 대해서 화재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그 화재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피고, 투숙객 피고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여서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숙박계약의 통상 대법원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이행 불응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숙박계약에도 투숙객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 즉 원인 불명의 화재에 대해서 임차인인 숙박업소의 고객이 손해를 부담해야 되는지가 문제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임차물의 임대차에서 임차물에 반한 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불가학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당할 책임이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임대차에서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원상회복 즉 반한 운가 있기 때문에 목적만 반한 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행 불이익이 되면 불가학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인 불명 화재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이렇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긴 하지만 통상의 임대차와는 그 특성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대해서 숙박계약에서 임대차는 유지하지만 특별히 다른 바입니다. 뭐냐면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 사용을 추익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인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는 다르다는 겁니다. 즉 숙박업소는 투숙객에 대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원인 불명 화재에 있을 때 그런 손해는 고객에게 부담할 수 없고 숙박업자에게 기속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즉 임대차 계약의 원칙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은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리게 되면 불가학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이 체문부불이행 책임을 진다. 그리고 숙박계약은 일지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맞다. 이 두 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다만 숙박계약은 특수한 임대차이기 때문에 숙박업자의 고급 보호의무로 인해서 이러한 원인 불명 화재에 따른 손해는 숙박업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원인 불명 화재에 대해서 투숙객에게 물을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업문령계 판별TV의 황교재원사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지하 팔레온고 문사 종전 임차인의 구조물과 원상복구 범위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11월 2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249-66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 인조소송이고요. 원고 임대인이고 피고 임차인이 상고를 해서 임차인이 승소, 일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파기 한정 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A라는 사람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해서 개사용용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는 그 전에 양계업자가 설치한 가검을 주택하고 A가 설치한 개사용용 철창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이 피고는 2004년 A로부터 개사용용장을 다시 임차해서 운영하다가 3천만 원의 A로부터 동장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2009년 8월 30일 날 원고하고 직접 36개월 임대기간 보증금 없이 월 170만 원에 하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임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대차 계약인은 사용 또는 원상회보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토지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물을 반환해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에 있었던 양계장에 있던 가검을 주택하고 그 전에 임차인은 A가 해당한 개사육 철창 이거를 과연 피고가 철거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가 문제되는 거죠.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의 형상을 변경한 때에는 임대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종전 임차인에 설치한 공작물이 임대 당시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의 여부는 체결경의나 내용,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에게 의한 형상변경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미 있었던 구조물에 관한 원상복구 내용이 전혀 없고 그거를 감안한 원상회복을 하기로 한 그런 해서 그러면 임대료를 싸겠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원상복구를 전제로 현재의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가건물 주택이나 개사육 철창은 피고가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다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심과 달라진 내용입니다. 그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이 보통 있는데요.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포함시키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보호부대기 판변TV의 반교기영사입니다. 2013년 12월 15일에 팔레용보 민사 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고수청구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23년 11월 2일이고요. 사건 보러는 2023마 5298 결정입니다. 소송비용의 확정 사건이고요. 신청인은 본안의 원고였고 피신청인은 본안의 피고, 피고가 제안고를 해서 결국은 일부가 피고 주장에 받아들여져서 파기 자판됐죠. 이 내용을 보시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해서 1심과 항소심에 각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10분의 1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90%는 피신청인이 소송비용 부담한다. 라고 확정이 된 거죠. 그런데 신청인은 2022년 3월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을 하고 변호사가 신청에 대리를 하게 됩니다. 1심 변호사 비용 440만원, 항소심 변호사 보수 330만원, 소송비용 확정 신청 보수 22만원을 각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원심은 거기에 대해서 보수 규칙에 따라서 그 440만원, 330만원이 아닌 한도인 266,667원을 각 소송비용을 인정하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 비용도 법무사 보수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19만 8천원을 인정을 한 거죠. 문제는 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서 법무사 보수 비용, 이것도 과연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본안 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송비용의 확정 절차에서 미친다. 그리고 본안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을 하면서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비용의 한도에서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 보수는 보수 규칙에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이 되는데 변호사 보수의 한도까지의 보수 비용을 인정했으므로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을 위해서 별도로 지급한 대가는 소송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변호사의 1심 선임을 할 때는 거기에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변호사 비용하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비용을 따로 제급을 했다면 그것도 보수에 포함되는데 다만 1심의 변호사 비용 한도가 있어요. 아까 말한 266만 276 그 정도 되는 금액 그 금액을 다 인정을 했다면 거기 안에도 변호사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나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심 소송비용의 변호사 소송비용의 신청과는 대리권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도까지 다 인정됐다면 추가로 더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에 대한 보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원심을 일부 파괴하고 그 부분을 빼고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권한소송에 관한 위임받은 소송 대리권은 소송비용의 확정 절차가 미칩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거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1심 소송 대리권 안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1심 소송비용을 보수 규칙에 따른 최대 한도까지 받았다면 거기에 추가로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변호사 보수 규칙상의 변호사 보수를 최대 한도까지 받았다면 추가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한 보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의 취지인 거죠. 그거 잘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자 팔레온고 가사 해외에서 양육한 경우의 양육비 청구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23년 10월 31일이고요. 사건 보러는 2023 스 643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이고요. 청구인은 필리핀에 살고 있는 엄마가 양육비를 청구한 거죠. 상대방은 한국인 남성, 그리고 사건 본인은 아직 유아인 상태입니다. 양육비 청구했는데 파기 환송됐죠. 일부 사용됐죠. 한번 내용을 보시죠. 청구인은 상대방과 교제 중에 사건 본인을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에 출산을 한 다음에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사건 아이를 양육을 혼자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의 대리인으로도 엄마가 2018년 7월 23일, 1년이 지나서 남편을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리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친생자로 인지를 하고 친권 양육자를 청구인인 엄마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구인은 상대방, 남편에 대해서 아이의 과거 및 장례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한국에서 동거하던 중에 청구인이 사건 본인을 출산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이를 해외에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그 나라법이 적용되는가 아니면 그 지금 청구하고 있는 남편, 남편의 법이 적용되는가 그 다음에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중고법은 직권 조사 사항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원래는 그 필리핀, 출생 시골을 필리핀에 했을 가능성이 있죠. 필리핀에 했었고 왜냐면 아빠가 그 아이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필리핀 엄마가 낳은 필리핀 아이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가서 살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외국 아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지 청구를 함으로써 이 아이가 한국인 아빠의 아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인지를 한 때부터는 이 아이는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약간 국내자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양 권리자인 사건 본인의 일상 고소지가 대한민국이거나 사건 본인이 아이죠. 아이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등에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사건 본인은 인지 판결 후에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를 했는데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인지를 청구를 해서 승부를 했고 대한민국에 신고한 때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되기 전 이전에는 중급법에 관해서는 법원이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법원이 조사를 안 했다. 그러므로 직권수사 상황이니까 다시 해라. 이게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우리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뭐라고 판단하냐면 과거 양육비는 상대방의 분담함이 상당하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상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반드시 이행 청구 이후에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청구할 필요는 없고 양육하는 경위,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를 다르게 보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의 양육비는 예측을 하는 거죠. 소득이라든지 아이의 성장 환경에 따라서 여주하는 것이고 과거의 양육비라는 것은 이미 지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용이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향후 200만 원씩 내라고 해서 과거 양육비를 다 월 200만 원씩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양육비하는 비용이 얼마 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양육비용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해진 비용에 맞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가 동일하지는 않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 이전에는 아이가 필리핀에 거주했고 따라서 필리핀 법에 따른 양육비 청구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국적 취득 전 양육비는 필리핀 법에 따라 청구하고 국적 취득 후의 양육비는 사건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대한민국 법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 법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원 고문영재 판비안TV의 반규명사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자 팔레원 공부가 가사 소치와 부동의와 재산 분할 신청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2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무12218결판작입니다. 유혼민 위자료고요. 원고가 부인이 이혼 청구를 했고 상고했죠. 피고 남편이고요. 내용이 파기환송됐는데 아마 내용을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2008년 6월 1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사건번호를 출산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1년이 지나서 부인이 2019년 12월 5일 날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세트입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이게 한 5개 정도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각각의 청구는 다 개별적인 청구입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할 때도 그것이 각각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각각의 일부만을 취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원고는 2022년 5월 3일 날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치하서를 제출합니다. 피고는 남편이 부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어? 소를 취하를 했는데 부동의서를 제출하니까 다시 소송으로 돌아오는 거죠. 1심 법원은 2022년 7월 5일 날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는 기각하고 양육사항을 결정하고 재산 분할 결정을 각 선고합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15일 날 폐소 부분을 다투는 취지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 2일 날 항소 취지 정정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은 당초의 청구 취지대로 변경해달라고 합니다. 원심은 2023년 4월 29일 날 재산 분할 부분은 소치하를 했고 부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심에서 이미 소송이 종료됐다. 따라서 소치하로 종료됐다고 선언하고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된 거죠. 문제를 이었습니다. 이혼 관련 부속 청구까지 모두 취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부동의한 경우에 비송 사건의 재산 분할 청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냐면 재산 분할 심판은 마류 가사 비송 사건이다. 비송 사건이라는 거죠. 당사자가 취하하면 절차가 종료되고 상대방이 부동의해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유는 비송 사건이기 때문에 비송 사건이라는 것은 한쪽이 주장하고 그 사람의 주장이 맞냐 안 맞냐 이걸로 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이 상대방하고 과제이 있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비송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사건은 비송 사건이다. 이걸 기각하시고 비송 사건은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부동의해도 그냥 절차는 끝나버린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한 후에 항소심에서 다시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재산 분할 부분을 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1심에서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 취하의 효력을 강구하고 재산 분할을 명하는 합한결에 선고한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원심에서 다시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다시 이걸 판단하는 게 맞았는데 안 하고 소취하 종료 선언하고 항소기한 건 잘못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 분할 심판 다시 하라고 파괴한 겁니다. 이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재산 분할은 한 세트처럼 지게가 됩니다. 모두 청구를 취하했지만 상대방이 부동의한 경우에는 소송 사건과 비송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재산 분할은 비송 사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동의해도 절차 종료되니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경우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비송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변호인은 이러한 절차와 의미, 효력을 반드시 숙지해가지고 의뢰인이 입을 수 있는 불축의 손해를 막아야 됩니다. 이런 판례는 변호인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판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모두 소취하였다가 상대방이 부동의한 경우에 재산 분할 신청은 반드시 다시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호 분장기 판변TV의 박반기 변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자 판례공부 행정 사립대학의 직급정년 무효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10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주 5527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이고요.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비건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고 보도 참가인으로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총장입니다. 대구에 카이스트가 있는 거죠. 카이스트 총장이 직급정년에 대한 계약 종료 신청을 했는데 원고가 여기 돼서 교원심사위원 결정을 했고 교원심사위원회가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원심에서 취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가 상고를 했지만 상고 계약돼서 결국 교원이 승수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 보조 참가인 대학의 교원 인사관리 규롱에는 조교수 직급의 교원이 승리되지 않고 동일한 직급에 근무할 수 있는 연안을 5년으로 정합니다. 5년을 경과할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원고는 2011년 2월 1일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 조교수로 임용됐고 13년 9월, 14년 9월, 15년 3월에 각 재임용돼서 2016년 2월 29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5월 15일 날 부교수 승진을 위한 심사를 신청을 했지만 2015년 10월 1일 부교수 승진 임용이 거부가 됩니다.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16년 2월 29일 날 만료가 되자 별도의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면직 처리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재임용 심사에 대하여 교원은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면 교원에 대해서 직급 정렬을 정하여 심사 없이 면직시킨 것은 가능한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교원의 자격 심사 기준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 행위에 속한다. 하지만 공정한 심사를 받아 기준에 부합하면 재임용 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교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성실히 일하고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재임용에 관한 어떤 기준들 요건들을 내가 충족하고 열심히 일했다면 적어도 재임용을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즉,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된다는 거죠. 재량 얘기하지만. 그런데 직급 정렬 규정은 최대 기간 5년으로 설정해두고 별도의 재임용 심사 없이 당연히 퇴직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학 교원에게 인정되는 재임용 심사 신속권을 침해하여서 무효라는 겁니다. 사료 학교법이 정한 강행 규정이 입회되고 승진심사는 재임용 심사에 대처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대학 자율성도 법령의 범위 내열이하기 때문에 직급 정렬으로 한 것은 재임용 심사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우여다라는 거죠. 사료 학교 교원은 근로자와 지위가 같습니다.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거죠. 어쨌든 자기 이제 어떤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거. 근로자죠. 하지만 이제 교원이라는 특수한 지식이기 때문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임용을 하게 된에 대한 관리에서는 학교의 재량 행위가 인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근로자인 일방적인 분류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공정한 심사를 통한 재임용 심사 신청 권리를 그 교원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사립학교법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인사 규정에 직급 정렬은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어서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무효라는 겁니다. 약간은 카이스법인데 카이스가 사립학교는 안 돼 이 당시에는 사립학교였어요.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사립학교 법이 적용되는 거죠. 이 직급 정련에 있는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은 임무와 조직체의 특수성과 개별법률에 의해서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다르다라는 것도 같이 개별입니다. 직급 정련은 개별 법률이 있다는 거죠. 예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 고분장기 판배한TV의 한글 변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자 판례용고 행정 정련후 재고용 관행사건입니다. 통보일은 2023년 11월 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 2.41727 판결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사건입니다. 이건 사회복지법인이고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한 거죠. 중앙노동회가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 상고를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승부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참가인은 근로자죠. 60년 7월 생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18년 3월 15일부터 요양보원사로 근무했습니다. 참가인은 2019년 1월 1일 정년시까지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 다시 7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위계약서에는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고 만료 전 계약의 갱신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취직규칙과 운영규정은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라는 취직규정도 두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년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5명 중에 1명은 정년 도달 전에 이미 퇴직을 했고 2명은 도달 후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계를 했고 참가인을 포함한 2명은 정년 도달 이후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년 도달한 이후 재고용은 재량행위인데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경우에는 재고용 거부가 해고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게 무엇이냐 이게 관행이라는 거죠. 즉 관행이 있으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관행은 뭘로 인정될 거냐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원고의 취직 규칙에는 재고용에 대한 재량을 부여할 뿐 재고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즉 재고용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년 무력의 5명의 근로자 중 2명만 재고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2명은 1명은 당연히 그냥 퇴직을 해버리고 즉 5명의 2명만 재고용이 된 거죠. 그러면 정년까지를 근로계약의 종기로 정했고 다른 근로자는 정년 퇴직된 근로자가 있는 점을 비추었다면 원고 사업장에는 아직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이 안 됐고 그런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당형과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즉 정년 도달 후 재고용은 사용자의 재량행위고 만약에 인사규정이 있다면 그건 의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니까 그러면 규정이 없다면 정당한 재고용 관행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재고용 관행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면 합류적 이유 없이 재고용 거부는 해고와 마찬가지인데 이 사건은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정당한 거부의 기대권이 인정 안 됐고 따라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보무중의 판변TV의 박환주영 변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에 팔레온 보형사 의료법인 형태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0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90 판결입니다. 의료법 위반이고 특경법 위반 사기 방조고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의료재단의 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조달을 해서 이사장으로 취입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사항을 주도적 입장으로 처리를 해봤던 거죠. 기본 재산으로 해서 약 35억의 부동산과 현금 5억 5천만 원을 출연을 해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위의 공사 계약서를 제출을 해서 부동산 가액을 부풀렸고 현금을 출연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부풀는데 얼마나 부풀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팔레인은.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4명으로부터 각 1억 6천만 원을 투자를 받았고 22년간 월 5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월 500만 원씩 급여만으로 6억 9천만 원을 이 4명한테 지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1년간 급여 형식으로 3억 6천만 원을 자기 또는 자기 가족들에게 지급을 하고 자녀 조카를 학자금 2억 5천만 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돈을 지금 빼돌린 거죠. 이 재단 형식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되는데 예전에 재단 형식의 의료법인에 있어서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거죠. 즉 재단 자체가 형용화되고 재단에 엄청난 재단적 유출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재단 형식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단 형식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 안 된다라는 게 대법관례의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재원의 의료비용 두 번째 쟁점은 자치단체 재원의 의료급여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에서 지급한 경우에 이때 피해자가 자치단체냐 건강보험재단이냐 이게 문제된 거죠. 그게 이제 문제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되려면 외형상 형태만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재산출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하게 의료법인의 재산을 유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법인 형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된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가액을 부풀리고 현금 미출현은 의료법인 설립 과정의 하자로 볼 수 있고 의료법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부당 유출한 거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외형상 형태만을 갖춘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급여 비용은 자치단체의 의료기금에서 부담을 해도 그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료법인 형태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에서는 의료법인의 실체가 형행화될 정도이어야 되는데 이 사건은 형행화된 것인 정도의 의문입니다. 다른 판례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봤는데 이 사건에서는 단지 설립 허가의 하자가 있는 정도를 봐도 외형상 형태만을 갖춘 형행화된 의료법인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가 다른 판례에서 적용될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재산 유출에서도 급여 명목이나 자녀 학자금 유출이 법인 재산의 상당 부분 여부도 사회만 다룰 수 있습니다. 지금 금액만 나와 있는데 법인의 재산이 얼마인지까지는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 판례만으로 의료법인 형태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좀 더 예전처럼 쉽게 인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관련 반대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대행기 판변TV의 황교 변호사입니다. 2013년 12월 15일자 판례원고 형사 개괄적 자백과 진술 범복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0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730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 사건이죠.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2021년 8월 4일 23시경 김해시에 있는 공원 내 벤치에서 필러폰을 커피에 타서 먹어서 투약했다. 이걸로 기소가 됐습니다. 원심은 경찰관의 증언, 모바일 감정 결과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합니다. 경찰관의 증언을 한 이유는 경찰 신문조사에 대한 내용 부인을 했기 때문에 자백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그러면 이제 자백을, 그러니까 결국 경찰관 신문조사가 증거로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조사자 증언으로서 경찰관이 증언을 한 겁니다. 경찰이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조사를 했더니 얘가 피고인이 이렇게 공원 내에서 마약을 커피에 타서 먹었다라는 말을 자기가 들었다. 이런 걸 증언을 한 거죠.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세 차례 변호인은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 조사를 했는데 변호인은 동석을 안 했죠. 1회 신문 시에 피고인은 투약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소변에 이미 제출을 종용하자 번복해서 8월 4일경 18시경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하다가 소변 제출을 할 거냐 막 하다가 결국은 8월 4일날 저녁 6시경에 공소사실 내용대로 취지로 진술합니다. 내가 공원 벤치에서 필러폰에 커피 타서 먹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경찰관이 이제 신문을 끝내고 나서 휴대폰 기지국 위치를 통해서 8시경에는 공원이 없었고 22시 46분경에 공원 부근에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18시에는 얘가 공원이 없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찰관은 재차 다시 소환합니다. 소환을 해서 피고인은 23시경 투약하였던 것 같다라고 해서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했고 경찰관은 강요나 회유 없이 자발적으로 자백했다고 증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관의 증언에 따라서 원심은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피고인의 내용 부인하는 경우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그 자백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신빙하는 상태가 뭐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직을 배제할 정도로 주장 증명되어야 한다. 그래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작성된 조서이기 때문에 내용 부인하더라도 경찰 신문 조서의 증언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동석 없이 세 차례 조사를 받았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자발적 구체적 진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22시 30시경에 공원 벤치에서 커피 타서 먹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내가 거기를 왜 갔는지 거기서 커피는 어떻게 가져갔는지 커피는 캔커피인지 샀는지 타먹었는지 보험병에 들고 갔는지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빙성 내지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외부적 정황을 인정하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위치추적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진술 범복을 유도하자 범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이것이 과연 진실에 기반한 특히 신빙성인 상태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증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한 거죠. 지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경향이 현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부분의 범죄 수사물에 보면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불법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마치 이거를 그 놈이 나쁜 놈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형사수업법들은 절대 그런 자백 강요나 유도, 회유, 협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자백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의자가 자백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만이 알 수 있는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23시경에 지금 공원 벤치에서 커피에 필러폰을 타서 먹었다 이렇게 돼 있다면 23시에는 왜 갔는지 거기를 밤 11시니까 굉장히 늦은 시간이죠. 그러면 누구를 저녁을 어서 먹었는지 거기를 왜 갔는지 누구를 만나게도 간 건지 아니면 집 근처인지 커피라는 거는 어색할 것 같는지 보통 통상적으로는 따뜻한 커피를 갖고 갈 텐데 커피 전문제에서 사간 건지 아니면 공원 내에서 자판기에서 꺼낸 건지 아니면 보험방법 통해서 싸간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진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자백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처럼 구체적인 진술을 담으라는 거죠. 왜 갔는지는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 그리고 왜 18시라고 말했는지까지 이야기도 같이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호인을 동석해서 심문하는 경우에는 특신한테 인정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백을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 수사기관은 변호인을 대동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사의 관행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자백을 받더라도 구체적 진술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상태를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동석을 반드시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수사 관행이 바뀌어야 증거는 인정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편에는 꼭 기억해 주셨다가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이 판례에 기억을 해서 수사의 관행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공 5분정기 판비안TV의 박삼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째 판례원공 형사 흉기 오인과 오상 정당 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소 1076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상해 사건인데 피고인이 정당 행위를 주장을 했어요. 정당 행위를 주장을 했는데 안 받을 수 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이런 거 보시죠. 피고인은 복싱클럽의 코치였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클럽의 관장이었고 피해자 B는 17살인데 이 사람은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관장과 피해자 B 사이에 등록취도 과정에서 관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질책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정도 질책을 듣고 나갔어요. A가 나간 다음에 1시간 뒤에 다시 클럽에 들어와서 11월 4일 클럽 내에서 멱살을 잡고 이 관장과 피해자 B가 몸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치인 피고인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 있었는데 이 피해자 17살짜리 B가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물건을 움켜쥐자 피고인이 갑자기 그 싸움에 개입을 한 거죠. 여기서 왼손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주머니에 열게 한 겁니다. 손을 이렇게 깐 거죠. 까는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중안에 상해를 가한 겁니다. 피고인은 B라는 17살짜리 미성년자가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자기는 정당행위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렇게 정당행위 상황이 아님에도 정당행위로 알고 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이런 걸 오상정당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지금 손에 갖고 있던 거 이게 흉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까보니까 휴대폰이었어요. 녹음기였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흉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흉기를 뺏기 위해서 손가락을 강제로 한 거죠. 그래서 정당행위 상해를 아니었죠. 흉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당행위로 알고 흉기인지 알고 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A와 B. 관장과 미성년자 17살의 B의 나이나 지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외형상 신체상 차이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B로 미성년자인 17세에도 상당한 정도의 물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극박한 상황이었다. 이 B가 질책을 들은 후에 한 시간 뒤에 다시 찾아와서 항의하면서 몸싸움을 한 거기 때문에 계획적 의도적으로 볼 수도 있고 흉기를 들고 왔을 가능성을 배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B가 물건을 꺼내는 것을 피해자가 상대방의 생명 신체를 위해를 가득으로 충분히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B고인은 휴대용 녹음기를 호신용 작은 칼로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상계에 의한 정당행위로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오상정당행위로 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고의가 없어지면 과제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치상으로는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다시 한번 판단해 봐라. 그래서 상의의 고의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그래서 B가 위해를 가하는 대상은 피고인이 아닌 A므로 정당방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법 제20조에 정당행위로 인식을 한 행위인데 우리는 정당행위로 인식을 한 거죠. 하지만 정당행위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오상정당행위가 되는데 원심은 오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오인할 만한 상황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상정당행위에 관한 판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행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주관적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과실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상해로는 가능하다. 그렇죠. 어쨌든 이 사건은 오상정당행위에 관한 판례는 드물기 때문에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